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오늘 퀘스트에 섰습니다. Q&A 답변 달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지금 막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Q&A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꼭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괜히 또 수험생활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좀 당부의 말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지금 이제 실전훈련을 많이 할 거야. 당연히 그런 시기이고 실전훈련을 많이 하고 실전훈련을 하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부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풀어제끼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점수 올리는 공부는 네가 풀었던 거를 네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정말 그냥 하루 걸러 풀고 풀고 재치고 풀고 재치고 풀고 재치고 이런 것만 하는 애들은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는 새로운 것에 대한 예습. 반드시 뭐야? 뭐야? 복습이야 복습. 네 것으로 만드는 과정.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해요. 미지의 것이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낯섬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 생기니까. 상처받아보고 낯섬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반성해보고 그런 거를 찾고. 그런데 한 번 반성했다고 네 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지셔야 돼. 복습을 통해서 그걸 다지는 걸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그 복습을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해도 되고. 내가 약한 주제 위주로 복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모의고사 푸니까 모의고사 완전체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럼 이제 그런 방향 중에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런 안내를 드려볼게. 많은 친구들이 결국 이제 수학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선생님 저는 남들보다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실력은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그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풀까. 사실 그거잖아. 빠르게 푸는 훈련을 어떻게 할까. 근데 많은 친구들이 빠르게 푸는 훈련을 생판 처음 보는 걸로 한다고. 생판 처음 보는 거. 선생님 파이널 모의를 아직 안 풀었는데 내가 이걸 빨리 푸는 연설을 해서 선생님 파이널 그냥 시즌 1을 시즌 2를 하고 있는 거야. 1, 2 모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되겠어요.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거를 빨리 푸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안 돼. 안 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빨리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선생님 예를 들어 우리가 1, 2 모의 1위를 했어요. 이미 푸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처음 볼 때는 얘를 60분 재고 풀었잖아. 60분 재고 풀었잖아. 근데 나 빨리 푸는 훈련을 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두 번째 풀 때는 얘를 30분 재고 푸는 거야. 30분 재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풀었던 풀이를 더 빠르게 풀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사고를 하게 돼요. 배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선생님 1, 2 모의 1위를 가지고 해도 되고 파이널 시즌 1을 가지고 시즌 2를 해도 되는데 거기에 또 더욱 중요한 거. 그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사실 이거 그냥 사설일 뿐이야. 그냥 선생님이 만든 거잖아. 그냥 나는 사설일 뿐이에요. 그렇죠? 얘네들보다 더 중요한 게 올해 6월, 올해 9월, 올해 4간. 얘네들이 1순위야. 얘네들이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 그리고 그다음 후순위로 본다면 작년 수능,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4간, 그리고 재작년에 예비 수능이 5월 달에. 예비 수능이 있어요. 얘네들이 현존하는 현재의 시험하고 동일한 완전체 시험지로 풀어도 되는 시험지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가나형 그래가지고 이제는 수능 시험지로는 풀면 안 돼. 그럴 수 없는 시험지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시험지 양식으로 풀어도 되는 시험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봐. 이거 봐. 아니 처음 봐. 이걸 처음 봐? 난 그런 너를 처음 봐.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봤던 문제일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원래는 100분 시험인데 얘를 뭐야? 얘를 막 60분 제거 푸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빨리 푸는 훈련을 하라고. 이거 잡고 이번에는 60분 자고 푸는 거야. 완전체로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지. 가 아니라 답을 내보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연산훈련도 하는 거야. 이미 풀었던 거 가지고 해야지만 빠른 푸른을 하는 거야. 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지난 완전체 시험지들은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것도 사실은 이거 한 다음에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특히 이 세 개의 시험지는요. 많은 친구들이 기출이 중요한 걸 알잖아. 그런데 기출을 또 달달달 외운다. 기출은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운다고 외워지나? 그게 아니고. 하도 많이 봐서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100분이 걸렸는데 이번엔 60분. 나 이번엔 30분 만에 풀 거야. 그냥 자꾸 봐서 거의 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하다시피 하셔야지. 수능 때 한두 문제가 영향이 끼치고 그 한두 문제의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사소한 한두 문제가 시험의 승패를 자지우지한다고.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 아유 그냥 안 하지.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출은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제대로 안 보고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고. 특히 사관학교 또 무시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생각보다 영향이 셉니다. 생각보다 영향이 세니까. 그래서 이 사관은 나머지들은 선생님이 거의 다 강의를 해놨는데. 거의 다 사실은 이미 기코에서 다 했고 다 했는데 사관학교 강의는 선생님이 사실 올해 여러분들이 안내한 적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파코에 파이널 코드에 올해 사관학교 가장 핫한 메인이 되는 문제를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넣어놨고 그것도 선생님이 강의까지 해놨어. 어떻게 우대에 맞게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수능에 왠지 또 영향이 될 것 같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중요도가 있다. 그래서 사실 파이널 코드는 강의용이 아니야. 이거는 강의용 강자가 아니라고. 강의를 위한 강자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복습을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찾고 이런데 시간을 낭비할까 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간을 내가 좀 낭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아껴주자.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보라고 교재. 여러분이 교재를 받아서 교재만 열심히 풀어도 돼. 강의는 사실 길지도 않고 강의는 부담이 없어요. 강의 부담 없고. 실제 내용도 뭘 그냥 많이 이게 아니야. 딱 주제가 18개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사실 하루에 한 주제씩 하면 18일이면 돼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18일이면 돼. 부담 갖지 말라고. 부담스럽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주제들 위주로 엮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복습해야 되는 주제일 거야. 대다수의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보고 다만 거기에 그래 아직은 선생님이 약간 그리도 신유형 같은 사관학교 문제가 유독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풀어야겠다. 그래서 짤막하게 선생님이 해석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 제시라고 방향 제시. 그래서 그 정도로서 여러분들이 좀 아마 정리하는데 이 복습하는데 시간 절약을 굉장히 많이 해줄 거야. 많이 해줄 겁니다. 특히나 미래 버전으로 봤던 문제들 되게 많잖아. 1, 2부터. 1, 2부터. 뭐 파이널 시즌 1, 시즌 2. 심지어는 사코. 킬코. 그치? 에서 미래 버전을 했던 문항들 많거든. 사코나 킬코는 단원별로 이미 엮여져 있기 때문에 따로 안내 안 하고 파이널 코드에서 이미 다 안내해줘요. 다 찾아가지고 내가. 그거 다시 복습하라고. 엮어서 복습하라고. 그래서 네 걸로 만들라고. 그게 돼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점수 올리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시험장에 갔는데 아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 데만 기억하면 점수가 안 올라요. 정리를 통해서 아 했던 게 이런 거여서 그 내용이 기억나야 돼. 그래서 그걸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반성했던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아시겠죠?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요새 Q&A 뭐가 아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선생님 제가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나 실력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차에도 실수로 6개를 틀렸네요. 이런 거여. 실수.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실수를 어떻게 하느냐. 답답하죠. 그래서 그 실수 코드를 실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라는 거를 선생님이 파이널 시즌2에 시즌2의 마지막 강의로 또 올려놨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길지 않아. 부담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딱 한 10분가량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표준을 잡아놨으니까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하면 될 것 같아.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해서 부담 갖지 말라고. 일단은 떨쳐내수 돼. 실수는 멘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는 인정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실수할 수 있지. 선생님도 실수하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거로부터 어떻게 그걸 그럼 짧은 시간 내에 고쳐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런 안내를 드러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또 파이널 지급하면서 앞으로 아직도 시간이 많거든. 아직도 절대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에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난 처음 이제부터 선생님 저 이제부터 정신 잘해서 이제부터 공부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닐 테니까 이미 네가 공부에 대해서 결국 이런 정리 작업 누가 더 정리를 잘하느냐. 누가 더 전략적으로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냥 수학 시험에만 좋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실수 코드에 대한 전략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연습하고 그래서 수능 때 임해야 된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완료드리고 힘내세요. 힘들잖아. 아침에 나올 때랑 저녁에 들어갈 때 생각이 달라져요. 원래 수험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아시겠죠. 다음 케이스에 또 만낫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다음 케이스에 또 만낫기